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e-BEST 투자증권 2023년 통신산업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e-BEST 투자증권에서는 내년 통신산업에 대해 글로벌 매크로 불화실성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신주는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SK텔레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글로벌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종은 따뜻한 한해였습니다.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종이라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해가며 방어죽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5G 가입자의 선형적인 증가와 마케팅비 안분인식 종료 등 비용 효율화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본업의 통신의 이익은 고성장했고요. 미디어 콘텐츠, IDC 클로우드 등 비통신 산업의 성과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내년에는 5G 가입자의 증가, IPTV와 초고속 인터넷에 고가치 가입자의 비중 확대 등으로 영업 수익은 로우 싱글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비용 효율화 기조 효과로 미드 싱글 수준으로 성장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반 요금제 중심의 5G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공유하면 업셀링 효과가 지속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5G 비중은 핸드셋 기준 6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비용 효율화 기조는 유지되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중심의 B2B 사업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 IPTV는 보급률 1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용자당 매출인 아르프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할 전망입니다. EBS 투자증권에서는 통신 산업의 탑픽으로 SK텔레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내년에는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금액 증가가 예상되고요. 수치하는 배당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배당 정책과는 별도로 영업의 수익에 배당 수익을 자사주 맥과 같은 주주 환원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통신 산업의 전망과 탑픽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